찾기 참조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찾기 참조 예제입니다 표 1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여덟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산은 여라고 성별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민등록번호의 여덟번째 한글자를 추출하도록 하겠는데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미드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텍스는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여덟번째 한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의 빼기 다음에 있는 숫자 하나를 추출해 왔고요 그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 이라고 쓰실 건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추주라고 입력하십니다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인덱스 넘버에 숫자를 구해놨고요 그 숫자가 1이라면 남이라고 하겠습니다 2라면 여라고 하겠습니다 3이라면 남이라고 하겠습니다 4라면 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 2에 가셔서 구입액과 구입액 H3부터 H10 영역의 구입액과 등급표에 있는 K7부터 L10 영역에 있는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는 표가요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VLOOKUP 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등급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I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V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 바로 함수 삽입에 가셔서 바로 왼쪽에 있는 구입액을 가지고 오른쪽 등급표에 가서 등급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1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은 일반이고요 3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은 실버이기 때문에 구간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작성할 거라서 마지막에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추루 또는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략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량과 가격표를 이용하여 판매 총액을 계산하시오 판매량 곱하기 판매량 곱하기 가격표에 있는 할인가를 찾아다가 곱하고자 합니다 일단 의류 코드에 따른 할인가를 먼저 찾아오고요 찾아오고 그 할인가를 판매량과 곱해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식에 hlookup이 있으면 그냥 첫 번째 열에가 행에 가서 찾고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오면 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치함수를 통해서 위치값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mk-101은 의류 코드에 가서 첫 번째 있습니다 mk-102는 두 번째 있습니다 라고 위치값을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d14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매치를 더블 클릭 의류 코드를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서 작성하셔도 돼요 의류 코드를 아래쪽에 의류 코드표에 가서 코드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mk-101은 현재 의류 코드표에 가서 첫 번째 열이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1 또는 2 또는 3에 해당한 값의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위치값을 가지고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할인가에 가서 만약에 판매가와 할인가를 동시에 선택을 했다면 두 번째 행에 가서 첫 번째 열의, 두 번째 열의, 세 번째 열의 라고 1, 2, 3은 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 저희는 만약에 할인가만 선택하시면 행의 위치를 F4 눌러서 행의 위치를 첫 번째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범위가 위쪽에 있는 판매가 부터 할인가를 같이 선택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이럴 경우라면 할인가는 조금 전에 선택한 영역에 두 번째 행입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맨 끝에 가셔서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저희는 MK-101은 할인가가 25,500원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각각에 해당한 할인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곱하기 저희는 판매량을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판매량을 곱해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판매 총액이 구해지는데요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하셔서 판매 총액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수령액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급 직위에 따른 기본급을 찾아올 거고요 직위에 따른 직위수당을 찾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수당을 더해서 직위별 수령액을 표시할 건데요 현재 예지에서는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직위별 기본급과 직위수당의 데이터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H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FX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첫 번째 찾을 값은 직위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직위표에 가셔서 직위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이 표에 첫 번째 행에 가서 직위를 찾아요 그 다음 기본급은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정확하게 사원 대리 과정에 해당한 데이터에 기본급을 찾아오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의 직위에 해당한 기본급을 찾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 Hlookup을 복사 Ctrl-C 더하기 Ctrl-V 하셔서 동일한 조건인데 직위수당을 가져오실 거면 두 번째 행이 아니라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수정하시고 더하기 가족 수당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수령액에 해당한 값을 구해서 복사 결과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수식을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기 참조 1번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찾기 참조 2번 내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표 1에서 사원 코드의 사원 코드와 아래쪽에 부서 코드를 이용하여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 코드는 사원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이용해서 찾으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 한 글자를 이용해서 찾을 거고요 현재 참조하는 표가 수평이 되어 있는데 hlookup이 아니라 xlookup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left 라고 입력하시고 저희는 사원 코드에 가서 한 글자는 사실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한 글자가 구해지고요 또는 심표 1이라고 넣으시면 정확하게 한 글자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추출하셨던 이 코드를 가지고 아래쪽 부서 코드에 가서 해당된 pbe를 찾고 그 다음에 부서명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xlookup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x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x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서 첫 번째 찾을 값은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lookup array 참조할 찾을 표를 물어봅니다 저희는 코드표에 가서 코드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return array는 결과를 가져올 표입니다 부서명이 있는 b24부터 d24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조건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부서명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xlookup은 우리가 참조하는 표가 수직이냐 수평이냐 상관없이요 그냥 수평이면 수평 수직이면 수직 내가 찾고자 하는 영역만 선택하셔서 쉽게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hlookup vlookup은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직이면 vlookup 아래쪽 예제처럼 수평이면 hlookup에서 함수를 정확하게 vlookup hlookup을 사용했다면 xlookup은 참조하는 표가 수직이든 수평이든 상관없이 첫번째는 찾을 값 두번째는 가져올 값 이렇게 영역을 넣어서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2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를 이용해서요 학점을 찾아올 겁니다 평균을 구하셔서 아래쪽에 표를 참조해서 값을 찾아올 건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우리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해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할 수 있고요 그 값을 학점 기준표에 가서 88점이면 첫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세번째 행에 학점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현재 예지에서는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커서 등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요 hlookup 문제마다 어떤 함수를 써라 라고 하면 그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lookup array는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놨고요 table array는 학점 기준표에 가서 기준표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첫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세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죠 0 이상 60 미만 구간에서 값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추루 또는 생략하시면 되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값을 가지고 학점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18셀에다가요 12341년 번호를 표시하는데 현재 행의 번호를 구하는 로우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row 그 다음 그냥 row 안에 셀을 참조하지 않고 가로를 닫으시면 현재 작업하는 행의 번호가 표시됩니다 현재 행의 번호에서 번호에서 저희는 숫자 1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입력하시고 17을 입력하시면 숫자 1로 표시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셀의 행의 번호에서 마이너스 17한 행의 번호로 값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17셀 선택하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열을 이용해서요 열의 번호에다가 값을 더하거나 마이너스 하셔서 7월, 8월, 9월로 B17, C17, D17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의 값은 컬럼이란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열은 A열이 1번, B열이 2번입니다 저는 7, 8, 9를 표시하려면 현재 구한 값 뒤에다가 더하기 5를 하시고요 M% 연산자 이용해서 월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7월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으로 7, 8, 9라고 값을 표시될 수 있도록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4에 가셔서요 G18셀부터 제21 영역과 지역 코드표를 참조하여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요금을 구하여 H28셀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범위 넣고 행과 열의 값을 넣으실 건데요 행과 열의 값은 X매치 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X매치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출발지 부산은 지역 코드표에 가서 지역 코드표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3이라는 값이 구해지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제에서는 매치 함수가 아니라 X매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X매치라고 입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룩업 어레이 저희는 출발지를 하나를 가지고 해보고자 합니다 F28세를 가지고요 룩업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을 위치는요 서울, 청주, 부산, 목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F4 복사하지 않을 거라면 F4를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예제에서는 F4도 생략하셔도 돼요 이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해서는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X룩업에 첫 번째는 찾을 값, 출발지 그 다음에 출발지를 포함하 실제 찾을 수 있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영역을 정해 주셨고요 심표 그 다음 여기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 0은 생략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기본값이어서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3이라는 값이 구해지고 여기에 0을 생략해도 생략해도 3이라는 결과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은 세 번째 행입니다 그럼 열은, 목포는 네 번째 행입니다 라고 구해지겠죠 이제는 X매치를 통해서 값을 몇 번째 위치한다라는 걸 구하는 걸 아셨다면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G18세부터 J21 영역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셔도 되고 F4 누르셔도 되고 F4 누르셔도 돼요 심표 행의 위치는 출발지가 있는 조금 전에 X매치를 통해서 구한 부산은 세 번째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구했고요 다시 심표 이제 도착지에 해당한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X매치라고 입력하시고 G열의 28행을 선택이 안 되시니까 방향키를 이용해서 선택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똑같은 영역에 가서 찾겠습니다 물론 심표 누르고 0은 넣으셔도 되고 0은 생략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X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출발지가 3행에 목포 교차하는 부분은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은 15,000원입니다 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매치라는 함수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가셔서 오른쪽에 가셔서 다음 문제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년에 고1, 고2, 고3 학년과 감옥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현재 입력된 감옥은요 첫 번째 수학이 있고요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국어가 있어요 또 다른 감옥이 있나 확인해 보시면 세 감옥이 있습니다 영어는요 딱 할인율이 얼마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국어와 수학은 또 기타 과목으로 참조해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영어, 수학, 영어, 국어를 이 부분만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영어, 수학, 국어 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됩니다 영어는 첫 번째 행에 수학과 국어는 기타에 가서 참조해서 할인율을 찾아올 수 있도록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참조하는 표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예제에서는 H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HLOOKUP을 통해서 첫 번째 행에 학년을 찾고 두 번째는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영어는 두 번째 그 다음 기타는 세 번째 행이 될 수 있도록 매체 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 값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HLOOKUP 할까요? HLOOKUP 저희는 학년을 가지고 신표 오른쪽 표에 가서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그 다음 행의 위치를 구할 건데요 매체 함수를 통해서 매체 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감옥이 신표 신표 그 다음 현재 영어하고 기타가 입력된 셀을 참조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정확한 값이 구해지진 않아요 일단 이렇게 작성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영어 기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림 차순입니다 라고 하시면 보다 큼을 참조합니다 모름 차순일 때는 보다 작음을 참조하고요 보다 큼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요 마이너스 1을 입력한 상태에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오류가 나오는 이유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HLOOKUP에 대한 가로를 안 닫았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얘 눌러주면 결과가요 고1이라고 나오네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어떤 건 15%라고 나오고요 아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열은 데이터를 찾을 것이고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 또는 2가 나올 거니까 더하기 1을 해야만 두 번째 행에 있는 15%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뭔가 찾아서 할인율표에 값을 찾아다 표시했는데 이 값이 일단 맞는지 볼게요 고1에 가서 수학이에요 수학은 영어가 아니니까 25%를 구해와야 되는데 15%가 구해졌고요 영어는 고3의 영어는 5% 맞아요 그런데 고1의 국어는 국어는 25%를 맞게 찾아왔네요 그런데 좀 신뢰성이 살짝 없어 보여요 수학은 고3의 수학은 5%가 아니라 저희는 10%를 찾아야겠죠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특히 수학 과목이 좀 잘못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치함수도 hlookup의 함수는 일단 찾을 값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는 참조하는 표의 영역을 주고 세 번째는 몇 번째에서 찾아오겠다 해서 현재 예제에서는 두 번째나 세 번째라는 숫자에 해당한 값을 넣어주면 두 번째 영어의 할인율 세 번째에 있는 기타 할인율을 찾아오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뒤에 더하기 1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1, 고2, 고3은 무조건 첫 행은 더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1은 맞는데 이 안쪽에서요 영어와 기타라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데요 일단 영어와 기타를 하게 되면 영어와 수학은 첫 번째를 참조하고요 국어만 기타를 참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요 저희는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를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영어라고 넣고요 심표 두 번째를 수학이라고 넣고 집합기호를 닫으십니다 그러면 N3에 있는 감옥을 영어 또는 수학에서 찾겠다 그럼 영어일 경우는 1이라는 값이 반환되고요 수학일 경우는 2라는 값이 반환이 돼요 그러면 국어는 어떻게 하냐 국어는 영어 수학이 아닌데 국어는 보다 큼을 참조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내림차순 했을 때 수학 뒤에가 국어잖아요 보다 큼을 참조하기 때문에 수학을 참조해서 두 번째라는 값을 반환하겠죠 그럼 기타라는 값이 두 번째 행이 되니까 이렇게 감옥이 딱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문제를 한번 수식을 복사해 보시고 범위를 참조해서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값을 찾아 보셔야 되죠 맞는지 그래서 맞지 않다면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값을 나열하시고 수식을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고1은 수학이 기타니까 25% 맞게 할인율을 찾아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찾기 참조의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셨는데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현재 첫 번째 하셨던 부서명도 확인해 보시고 부서명도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찾기 참조의 오른쪽에 있는 할인율까지 다 수강료 할인율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네요 찾기 참조 2번 예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찾기 참조 3번 예제를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집을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조금 전에 연습하셨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 위해서 예제를 구성을 해봤고요 현재 결제 방법이 한국카드, 나라카드, 대안카드가 있습니다 얘를 내림자손해 볼게요 한국카드, 그 다음에 대안카드, 나라카드가 내림자손이 되겠죠 ㄱ, ㄴ, ㄷ, ㄹ에 반대로 한다면 ㅎ부터 시작해서 ㄱ으로 가야 되니까 한국카드는 0부터 7%가 있는 영역을 참조할 거고요 대안카드와 나라카드는 기타카드에서 데이터를 참조할 겁니다 그러면 매치함수를 통해서 아까 하셨던 걸 살짝 복습을 위해서 F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매치라고 입력합니다 저희는 나라카드를 C3에 있는 값을 아래쪽에 코드표에 가서 할인 수수료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F3 누르고 한국이 먼저니까 내림자손이네 보다큼을 참조할 거야 라고 작성하고 엔터 누르시면요 나라카드는 1이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다 1이라고 구해져요 대안카드하고 나라카드는 두 번째에서 데이터를 기타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셀을 참조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는데 한국카드와 한국카드와 두 번째 표 대한카드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집합기호를 안 넣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대한카드 뒤에 집합기호를 열고 닫고로 해주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제는 한국카드는 1이라고 구해지는데 대한카드와 나라카드는 두 번째입니다 라고 2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저희는 수수료율을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한국카드가 1이 아니라 세 번째 행이 돼야 되고 나머지 카드는 네 번째 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한 값 뒤에다가 더하기 2를 하셔야 나라카드는 네 번째 수수료율을 참조할 거고요 한국카드는 세 번째 행의 위치 값을 참조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합니다 이제 수식을 문제 나와 있는 hlookup 함수를 통해서 수수료를 구하고 그 구한 값에다가 매출액을 곱해서 집을 수수료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요 h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음 할부 기간을 가지고 2, 3을 가지고 신표 그 다음 수수료율 표에 가셔서 표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그 다음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행입니다 라고 조금 전에 구해놨어요 끝에 가셔 값으로 닫고 누르시면 현재 0이라고 나오는 거는 셀 서식이 어 홈에 가셨을 때 회계 형식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일반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값을 또는 백분율로 바꾸시면 이렇게 맞게 찾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셀 서식은 잠깐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구한 값 뒤에다가요 매출액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b3을 곱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집을 수수료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찾기 참조 내용을 어 찾기 참조 3번 시트에 1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표 5에 가셔서 음 지역과 전용 면적과 표 3에 있는 청약 가능액을 이용하셔서 제2 3부터 제20 영역에다가 지역과 전용 면적에 따른 청약 가능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값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인덱스 하구요 인덱스는 범위를 넣어 주시면 되고 매치 함수는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 이라고 행과 열의 위치 값을 구해서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음 매치 함수니까 서울 부산은 첫 번째 그 다음에 기타 강역신 두 번째 전용 면적은 85니까 86 보다 작음 보다 작음을 참조하셔서 50을 참조하게 됩니다 일단 음 어 행 열의 값을 먼저 구할게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매치라고 입력하시구요 매치의 찾을 값 우리 왼쪽에 있는 전용 면적을 가지고 아래쪽에 음 청약 가능액 표에 가셔서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거구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현재 데이터가 오름차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작음을 이용해서 참조하셔야 어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구해지구요 85는 아까 50 86 86 보다 작음 보다 작음을 참조해서 범위 정한 데이터에 어 몇 번째 열의 몇 번째 열의 위치 어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1부터 4까지 해당한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호 다음에 거서를 갖다 놓구요 인덱스 라고 입력하시고 실제 가져오실 데이터를 선택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행의 위치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지역을 가지고 그 다음 지역표에 현재 참조할 표에 데이터를 참조할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가로 닫고 신표 그 다음 매치 아까 열의 위치는 구해 놨으니까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맨 끝에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청약 가능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표 4를 참조하여 표 4가 아래쪽에 있네요 4를 참조하여 표 6에다가 타이틀명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디오 DVD 코드에 오른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두 글자를 일단 구할게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 음 DVD 코드에 가서 오른쪽 두 글자를 가지고 어 데이터를 찾을 코드를 찾아 놓으셨고요 이 값을 가서 표 4의 아래쪽에 가서 찾고 우리는 위쪽에 있는 데이터에 어 타이틀명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데이터는 음 HLOOKUP으로는 구할 수 없어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HLOOKUP은 첫번째 행에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첫번째 행에는 타이틀명이 있기 때문에 HLOOKUP으로는 할 수 없고요 VLOOKUP은 일단 세로가 아니니까 안되고요 룩업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룩업이란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룩업은 룩업어레이 찾을 값은 조금 전에 구해 놨고요 그 다음 심표 룩업 벡터라고 되어 있어요 찾을 값은 음 표 4에 가서 11부터 55라는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그 다음 실제 가져올 리절트는 어 타이틀명이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룩업에 대한 괄호를 닫고 엔터 눌러서 어 값을 못 찾았대요 음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찾을 값은 우리는 어 오른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어디에 가서 찾을 거냐면 어 10일부터 55가 작성된 이 29셀에 가서 찾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영역은 음 네 이렇게 작성하셨고 일단 엔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값이 구해지지 않는데 아 왜냐면 왜 구해지지 않냐면요 현재요 이 라이트함을 통해서 구한 숫자 11이요 숫자 11과 같지 않아요 이 값과 같지 않아서 어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가 없는데요 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하신 11이란 값을 숫자로 바꿔줄 수 있도록 곱하기 1을 하고요 그러면 11 곱하기 1 하면 11이 돼요 22 곱하기 1 하면 22가 되고요 숫자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가서 찾아오실 데이터 형식값 데이터 형식을 동일하게 하신 다음에 값을 찾아오시면 어 범위 데이터에 가서 찾아서 타이틀명을 가져다가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세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오른쪽에 네번째 평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가는 토익과 컴퓨터와 전공 2와 그 다음 표 8을 이용하여 아래쪽 표 8을 참조하여 어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썸프로덕트와 h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썸프로덕트는 값을 곱해서 도하는 함수입니다 값을 곱해서 도하는 함수이고요 그럼 썸프로덕트를 통해서 일단 토익은 0.3 컴퓨터는 0.2 전공은 0.5 를 곱해서 더한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평균 값에 가서 찾고 평가를 찾아다가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썸프로덕트부터 구할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썸프로덕트 어레이 첫번째는 토익부터 전공까지 신표 그 다음 0.3 0.2 0.5 이런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집합기호를 임용하셔서 0.3 신표 0.2 신표 0.5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합기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에 대한 값을 닫아 주시고 썸프로덕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요 61 곱하기 0.3 도하기 98 곱하기 0.2 도하기 68 곱하기 0.5 를 곱한 값을 더한게 79.9입니다 라고 아래쪽에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감옥별 비율을 곱해서 평균값이 구해집니다 이 값을 가지고 이제는 hlookup을 이용하셔서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을 값은 구해놨어요 테이블 어레인은 우리 아래쪽에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첫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표구에 가셔서 회원코드와 회원코드와 표십을 이용하셔서 어 해당된 직업과 지역을 계산하여 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은 회원코드의 앞에 두 글자와 표십을 이용해서 찾아오실 거고요 그 다음 어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를 표시하겠습니다 일단 표십에 가서 직업을 찾아오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왼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표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예제에서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T3의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구합니다 그럼 JA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왼쪽에 두 글자 값이 구해졌고요 그 값을 등호 다음에 V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아래쪽 아래쪽 표 10에 가셔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 가서 직업을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또는 FALSE 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해당된 코드를 가지고 직업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뒤에다가요 가로 열고 추주와 함수를 이용하셔서 세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동부 라는 수식을 또 작성하실 건데요 연결하겠습니다 M% 가로 열고요 큰 따옴편 묶어서 가로 열고 다시 M%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요 추주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추주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음 숫자를 일단 구하셔야 되는데요 숫자는 음 나머지가 0 나머지를 구해서 0일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를 구하겠다 나머지는 MOD라는 함수를 쓰실 거고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에 세 글자를 가져옵니다 해온 번호에 해온 코드에 가서 오른쪽 세 글자를 가져온 다음에 심표 값을 얼마나 나누냐면요 세 글자를 4로 나눈대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이라는 것은 0일 때 동부라고 할 거니까 추주는 시작을 1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1부터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줍니다 MOD를 통해서 구한 나머지가 0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추주는 무조건 1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더하기 1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심표 그 다음 추주 함수에 대해서는 직접 값을 fx 함수를 누르셔서요 이 구한 값이 1이면 저희는 동부라고 할 거고요 2면 서부라고 할 거고요 3이면 남부 4면 북부라고 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을 입력하시고 나머지가 0이지만 우리는 추준 1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더하기 1을 하신 거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추가 설명을 살짝 드릴게요 오른쪽에 아까 나머지 구하는 내용을 살짝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이트 회원 코드에 가서 세 글자 그러면 140 570이 이렇게 구해질 거에요 그 값을 4로 나누겠습니다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MOD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4라고 입력하시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입니다 라고 구해지죠 네 이제 0일 때는 동부라고 할 때인데 추주함수가 0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1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까 더하기 1을 해서 1 2 3 4 라는 값으로 만들어 주고 1이면 동부 2면 서부 3이면 남부 4면 북부라고 추주함수 안에다가 우리는 1 2 3 4 해당한 값을 나열했던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찾기 참조 함수에 예제를 좀 구성해 봤구요 현재 작성하셨던 이런 문제는 실제 1급 실기시험 문제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하셨던 이렇게 예제를 실습하셨던 내용들은 실제 좀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찾기 참조 함수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을 하셔서 꼭 알아두시면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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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shitty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